자 오늘은 이제 진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에요 이제 구조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문장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조는 형식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형식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형식이 이제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좋게 뭐 1형식이다 뭐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단어를 나열 하잖아요 이 단어 나열하는 순서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자 말이라는 거 말이 일단 말이 되게 만드는 거죠 말이 되게 만드는데 자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는 한 5가지 정도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어로 자 문장이요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길거나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게 이 1 2 3 4 5형식 5형식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문장이 짧으면 괜히 쉬워 보이고 문장이 길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 어 단어를 이해하고 구를 이해하고 저를 이해하고 이제 문장을 이해한다면요 아 정말 쉬워져요 단지 이제 앞으로 지금 처음 만약에 문법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다 아니면 아 그 다음 공부 해왔는데 도대체 내가 개념을 체포하기 안된다 들어보기 많이 들어보였는데 정말 이해 안된다 그럼 지금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 저번에도 말할 때 저는 아 조금 어른 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쉬운 아 예문으로 여러분 표현해 가면서 가르쳐 줄 거에요 자 일단 보통 우리나라말도 뭐 말할 때 누가 또는 뭐 누구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무엇을 뭐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 뭐 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요 어떤 동작을 한다고 얘기하든지 어떤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든지 그러면요 우리나라말부터 이렇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자 뭐 세연이가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세연이가 자 이 문장의 주체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체가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주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subje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주어쓰 때 s라고 표시합니다 자 subject이기 때문에요 자 공부한다 이 공부한다가요 동사에요 동사 우리 월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v라고 합니다 영어를 자 요건 제가 조금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자 이 문장을 행하는 정말 주체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주어가 또 결국 행하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그 움직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세영이가 뭐 화났다 이런 얘기에요 자 말은 다로 끝나니까 어떤 동작같이 보이지만 자 화났다 이 동작 아니고요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영이가 자 주체 맞아요 주어에요 화났다 이거 얘가 이 주체가 하는 동작 동작입니까 동작 아니죠 지금 세영이의 마음의 상태 뭐 마음의 상태이든 뭐 정신의 상태이든 아무튼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동작 아니고요 이 사람 지금 정신 기부를 나타내는 자 상태를 뜻해요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영어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she is pretty 그러면요 형용사하고 이 비동사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pretty라는 거 그냥 형용사들이 유지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녀는 예쁘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요 자 예쁜 형용사 하고요 자 상태에 해당되는 이 비동사 붙어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술형용사라고 부른다고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절대 동사 아니고요 주어에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 주어가 있어야겠죠 동사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어 있죠 그 다음에 상태에 나타내 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서술형용사가 형용사와 이 비동사 상태 그 동사까지 나타내 주지만 영어는 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따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자 여하튼 제가 동사는 또 따로 설명하고요 자 주어 동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1형식부터 1, 2, 3, 4, 5형식 보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면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습니다 자 즉 한국말에서는요 이 주어가 또 자주 생략이 돼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아는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물론 이제 회화를 듣다 보면 이 사람들도 생략 많이 합니다 뭐 생각하고 문법적으로 얘기 안 하는 원어민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구문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글을 쓸 때 제대로 말을 한다 할 때는요 자 주어 동사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러면 이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이다 누가 뭐 한다 아무튼 한다든 이다든 상관없이 전부 다 동사 있고요 주어 들어갑니다 자 그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형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형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어를 자 집어넣는 자리예요 자리 순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단어나 막 집어넣는다고 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 내가 알맞는 단어 알맞는 단어 알맞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갖다가요 어떠한 순서로 말을 하나에 따라서 이게 옳은 문장인지 아닌지가 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우리도 보세요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할 때요 우리나라식 얘기하자면 아까 에렀듯이 자 세영이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자 세영이는 주어 자리에 세영이라는 단어가 와야 돼요 자 이는은 영어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사라는 게 붙어요 영어를 영어라는 말이 있어요 를 조사입니다 이것도 자 공부한다 이거 동사예요 이렇게 동사 자 이 자리에 갑자기 제가 만약에 예쁜 한 눈을 쳐보세요 주어 자리에 예쁜은 하요 예쁜 눈은 예쁜은 예쁜이가 예쁜이는 아니 예쁜가 또는 예쁜이 자 이라는 게 또 우리가 명사형 되니까 한국말 생기지 않네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요거는 괜히 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형용서를 넣었다 여러분 은는이가 이거 붙어봤자 말이 안 돼요 그쵸? 그러니까 내가 예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도요 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예를 들면 세영이는 예쁘다 이렇게 해주세요 즉 이 예쁜이란 말이요 서술형서로 가능하거든요 세영이는 주어자가 드렸는데 예쁘다 요게 가능해요 들어가요 즉 각자의 단어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려주면서 그 순서 그거 영어로 말하면 world order라 그래요 자 요 순서를 정확히 집어주는 게 바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1, 2, 3, 4, 5 형식을 외워요 예를 들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 이런 말 다 배울 거예요 주어동사 목적어 어 말 정말 잘 많이 배워요 목적어 뭐 두 개 있다는 식으로 여기도 목적어 있고 간접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목적어 있고요 목적 보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글씨를 이렇게 똑바로 안 쓰냐면요 아직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학생들 이거 막 외워요 달달 외우는데 막상 문장 써봐 그러면요 어 이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 자 이 문장대로 내가 이 형식도 알고 있고 단어를 외웠다면 문장 썼을 때 문장이 딱 썼을 때 아 말 된다 한마디 된다 하고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단어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단어를 이렇게 리스트를 외워요 영어 단어 하나 한국말 뜻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자 단어라는 게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요 하나에 하나씩밖에 못 외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막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대입시켰는데 그 말이 그 문맥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두 번째 자 한국 정서하고요 영어 정서하고 안 맞아요 근데 아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정서라는 걸 약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막 넣으려 그래요 단어를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콩글리시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자 정확히 품사 구분을 못해요 단어 뜻도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명사인지 혁용사인지 동사인지 동사는 그래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부사인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영어 우리 문장 읽다 보면 이렇게 간단한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건 길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면서 한 문장이래 학생들이 설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다 되겠어 다 됩니다 여러분 그 긴 거는요 절이 계속 이어져서 접속사 배웠죠 자 접속사에서 2절과 2절과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해서 길어 보이는 거죠 그 절 하나라는 게 문장하고 똑같은 편이라고 있죠 완전 같은 거 아니지만 모양 같아요 자 이 절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절 하나 만드는 게 바로 1, 2, 3, 4, 5형식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접속사를 붙였기 때문에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 자 문법이라는 구조 내가 지금 보니까 형식을 배우는 거구나 형식을 배우면 자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자 내가 그거를 아는구나 그거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문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형식을 아는 거예요 형식을 알아서요 자 올바른 뜻의 단어를 자기 자리에 넣어주는 거 요게 문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쉽다고만 표현했나 외울 거 많은데요 아 외울 거 많죠 외울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개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외울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개면 개념이 딱 서면 아 영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때 그땐 제가 이제 다른 제목으로 이제 시험을 위한 어 설명을 문법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뭘 외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아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형식 일단 이해해야지 형식은 영어는 보니까 1, 2, 3, 4, 5 형식이 있다더라 자 모든 문장에는 주어, 동사, 주어, 동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이 뒤에 지금 설명할게요 이 뒤에 오는 거 이런 식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누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하는 것도요 동사가 동작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 하나로 끝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 많이 찍어요 그러면서 자 뒤에 보니까 삼형식쯤 가면요 갑자기 자 오우라 표시는데 이거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라는 말을 표시가 돼요 갑자기 자 이 목적어는 제가 따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되는 건지 아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자 이거 구분하면서 문장을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 자 누가 뭐 하는지는 다 돼 있어 이 뒤에 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져 내가 정말 이제 아 1, 2, 3, 5 형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도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예를 들면 I am a boy 문장 형식이 뭔지 몰라도 이 정도는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쓰기도 해요 또는 I like apples 이 정도도 써요 간단하니까 근데 제가 일단 얘기해두면 얘는 이 형식이고요 얘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죠 자 4번 5번 요거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난해하기 시작해요 어 어려운데 어려운데 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형식이란 말 뭐 단어라는 말 동사라는 말 명사라는 말 제가 다르게 올린 거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의 어떤 개념 문법 용어된 개념 그거 숙지하시고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잘 이해됩니다 자 오늘은 형식이 왜 필요한지 문법에 들어가면은 문법이라는 게 뭘 공부하는 건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형식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거예요